난 어느새 코 속을 후벼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빗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노인이 치사하게 그 묵은 빗문서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그래 보라지. 누가 뭐래도 내겐 절대로 빚진 게 없으니까. 그래 뭔들 없는 빚이 생길 리가 있으려고. 난 거의 기도를 드리듯 눈을 감고 기다렸다. 그렇죠. 이게 내 태도였다고요. 여전히 옷장을 봐도 내 태도는 바뀌지 않죠. 그러다가 그날 밤에 노인하고 아내가 나는 자는 척하고. 잤어요. 그러다가 노인하고 아내가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KC로 보내고 나서 날 보내고 나서 나는 버스 타고 KC로 간 거잖아. 그치. 혼자 그 눈길을 걸어왔을 때의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아까 읽어봤듯이 뒷동산에 올라서 마을로 돌아가지 못했던 때의 그 어머니의 마음. 그죠.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는 눈물에 눈이 맺혀서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어머니를 이해하는 과정을 다룬 소설이 바로 이청준의 눈길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눈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소통 방식은 인물들의 인식과 감정, 인물 간의 관계 등을 드러내며 주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옥괴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소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문제가 아주 도식화가 잘 돼 있어요. 현재의 소통, 점선은 과거의 소통 이런 얘기인데 B를 엿듣는 나는, B라는 것은 이제 노인과 아내의 소통을 엿듣는 나는 옥괴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바심을 느끼고 있군. 맞죠? 자, 2번. 아내는 B, 노인과 이 옥괴에 대해서 소통하기 시도하기 전에 C를 통해 나와의 과거의 소통을 통해 옥괴에 대한 내력을 이미 알고 있었군. 맞죠? 이미 알고 있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3번에 나는 옥괴의 의미를 통해 아내와의 소통 부재를 해소하고자 B를...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네, 아내와의 소통 부재라니요. 그죠? 네, 답은 쉽네요. 아내는 B에서 B에서 B라는 건 노인과 아내의 소통이에요. 옛집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옥괴에 얽힌 사연을 이끌어내고 있군. 그러니까 아내의 기능은 자꾸만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5번, 나는 아내가 B에서 옥괴의 이야기를 이끌어내요. A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나와 노인의 소통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도했다고 추측하는 것. 이해 됐습니까? 5번 선지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게 봐가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설상의 특징인데, 답 4번입니다.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문학에서 입체적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으면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간 순으로 쭉 흘러가면 이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입체적인 거야. 인물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성격이 뭐니 캐릭터 자체가 뭐하는 거예요. 초반과 후반이 달라진 인물, 이런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입체적이라는 것은 대개 광범위하게 씁니다. 광범위하게 쓰는데 단순하지 않은 구조면 다 입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읍미음에서 A에 내재된 인물의 심리.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넌 내 아들 아니냐? 이 집, 그지? 이 집 아들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녁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빈 집을 드나들어서 걸레질을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텅 빈 집에 이불 한 채를 놔두신 거니까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습니다. 이청준의 눈길. 대문, 선생님은 실제로 그랬던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대학교 때. 지금 정말 그런 생각 한 게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되게 구애스럽는데 나는 왜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 친구들은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도 부모님이 잡아주신다는데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살던 옛날 지하 방 두 개짜리 농물 나오는 거기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후회스럽고 그런 생각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이 원망스럽다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렇죠?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해보는 게 좋겠죠? 선생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저는 선생님의 눈길. 선생님의 눈길. 선생님의 눈길. 선생님의 눈길. 선생님의 눈길.